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문재인의 경호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가 살펴보면은 이번에 대통령 경호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서 재지정했다라고 밝혔고 기존의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였는데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미터까지 확대를 시켰는데요. 대통령 사저에서 멀리 시위대들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아무튼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이라든가 커터칼 등 안전위의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다는 조치라고 설명했고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거리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검문검색이라든가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교통통제라든가 안전조치 등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활동들이 다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 있겠죠. 우선 긍정적인 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에 시위대한테 시달리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분들이 시위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문재인 말고 주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위로부터 덜 시달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층들로부터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게 민주당의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 배경을 살펴보면은 지난 19일에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문재인의 사저 관련해가지고 경호 건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은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종철 경호 차장에게 직접 평산말로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집회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라고 명령까지 내렸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고 요새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경호 강화를 하라라고 연일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표가 건의한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문재인의 사저 경호 관련해가지고는 태도가 굉장히 단호했는데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도어스태핑에서 문재인 사저 인근 집회 시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판이라면서 문재인의 사저 시위 역시도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두 달 만에 지금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이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든가 또는 앞으로 국정운영 관련해가지고 야당 쪽에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의 사저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로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진짜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현재 집권 세력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는 게 없죠. 국회에서 국정운영 관련해가지고 발목이라는 발목을 다 잡고 있고 법안 같은 거 하나 처리하더라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처리하는 게 고작인데 이것마저도 야당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 때 권력형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인물들도 뭐 지금 제대로 수사를 받거나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다 그대로인 상황이고 오히려 야당이 되었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기 전보다 수사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정권만 바뀌었지 다른 것들은 바뀌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 쪽도 진짜로 그런 게 아니 문재인이 지금 경호원을 수십 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어디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좀 답답한 마음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로 인해서 주변의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광복회의 전 회장이었던 김원웅이 했던 짓을 보면은 진짜로 보면 볼수록 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금을 유용을 한 것이라든가 채용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 말고도 문화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모친을 미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훈처에서 감사해본 결과 광복회는 2020년 6월달에 만화출판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백인만화출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광복회에 대가는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모친인 전월선씨에 대해서 업적을 미화하고 심지어 백범 김구 선생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되는 역사를 자신의 가족사를 미화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만화 내용을 보면 이 만화는 김원웅의 모친 전월선 선생을 비롯해서 백범 김구 이봉창 의사 등의 활동상을 담아서 각각 별권으로 만들었고 보훈처에 따르면 김원웅의 모친 전월선 선생 만화책이 430쪽이나 되는데 백범 김구 만화는 290쪽으로 제작을 했으며 일각에서는 전월선 선생의 활약상을 따로 이렇게 만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알리는 사업 자체가 참 이해가 안된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월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광복회원들이 2021년에 가짜 광복군 유공자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김원웅의 부모 김근수 전월선 씨가 거짓 행적으로 서운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김원웅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다른 인물이고 모친은 친언니인 전월순 선생의 독립유공을 가로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원웅의 부모가 독립운동가가 맞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뭐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해당 만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해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약산 김원봉도 포함시켜서 논란이 되었고 또 이 만화가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 판매라든가 배부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사안을 조사한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김원웅 전 회장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 광복회를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거의 1인 독재 수준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광복회를 사조직화해서 궤도를 이탈시킨 것이며 이거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보훈처로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원웅이라든가 윤미향 같은 사람들을 애국자인 척 하면서 득사했었던 정부가 정상인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하나씩 빨리 제자리를 돌려놔야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손혜원의 아버지도 독립유공자가 된 게 그 전에 정부에서는 무려 6번이나 탈락을 했는데 희한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갑자기 독립유공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 측에서 특수고용직의 재난지원금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도 상당수 계속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 측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소득 재심사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가지고 황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언론 측의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고용부가 1차에서 6차 특고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 기준에 맞지도 않는 지원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나 2차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소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급자들에 대해서 제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기존의 수혜를 받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속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은 고용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계약 형식으로 사업주라든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라든가 학습지 강사라든가 택배기사 등등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일이 많았던 직업분 아닌가 아무튼 뭐 특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차에서는 연소득 7천이었는데 이게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2차부터는 5천만원으로 기준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부 측에서는 이거를 재조사하지 않고 신속지원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서 기존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을 한 채 그대로 다 지원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보니까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지금 수천억원 이상의 빵꾸가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고용부에 따르면 1차 이후에 2차부터 수혜자 자격이 자동 갱신된 수가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중에서 2차 지급에서 누락되었어야 할 연소득 5천에서 7천만원 사이의 사람들이 약 10%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5만 명이 부정수급을 한 것이며 2에서 6차에서 인당지원금의 규모가 400만원이었던 만큼 한 2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부정수급으로 빵꾸가 났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언론측의 추산인 것이고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세금 손실이 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고용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의 소득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차부터 기준에 맞지 않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고용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그동안 돈 달라라고 하면 그대로 다 퍼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런걸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동안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계획 없이 기준 없이 진행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이라던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되겠죠. 이거 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래놓고 박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재인 정권 때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정운영을 했네만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돈 퍼주는 것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거야말로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수급한 건 환수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새 나라 재정문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빵구를 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거야말로 환수를 해가지고 이런거야말로 부정수급한 게 확인이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를 해가지고 재정을 좀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